못난 호랑이 새끼라. 아니 잠깐만. 밥밥 본 놈들 말이야. 맹수들 아냐? 맹수들 이런 곳에 불안한제나? 김두한 병신새끼야. 그건 모형들이야. 고추 없대. 가리고 안기래. 자 같이 와. 나도 알아. 이리로 와. 왜들이요. 조선의체. 내가 무슨 일이었다고. 족가. 미래의 꿈. 미래의 꿈. 당신이 꿈은 꿈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. 아니 이게 뭔 얘기긴 알겠는데. 꿈을 이룰 수 있다고. 이루어지지 이루어질 거야. 본인은 공산당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. 야 심형이. 공산당 얘기하지 말고. 여기나 하자. 아 알겠소. 뭐 어쨌든 심형이 고사일 때 뭐 이런 데서 우리 제마나 생활하는게 편하겠소. discussions야 numer idiot. 알겠소. 뭐 그런거 снимっち 말고 알자 임형이는 존중해줄거야. 선생님 Negro 애들어가 잘 뽑았소. 일단 봅시다. 기본 설은 뭐 낫지 않아야지. 아니있어하자고. 알겠소. 이거는 야인 최고의 비행기다 말입니다. 잘다보라고 feels like one's not going to get like one. 자 한번 봐봐 이게 멀리 나왔습니다 우와 만세 달렸다 잘했네 지명이 잘했어요 시발 이게 도대체 뭔데 별게 오는거야 아니 이게 뭔데 별게 오는거야 아니 이게 뭔데 별게 알고 있어 그런건지 알고 있길래 아니 뭐 그런건지 말해야돼 아니 지냈시냐 야 시발 이거 이건데선 별거 볼건이 더 없는거 같은데 아니 도대체 왜 시명이는 이런 옷을 오자고 한거야 나 시명이 직접 죽고 싶은거냐 아 가면 안돼 아니 나한테 무슨적이 있다고 그러시오 뭐 이런 볼건데를 가기 추천해 아 병신을 만들어도 되겠다 방염식 걸어봐 나한테 시명은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아 아